울렸다 알람 울렸어 정구야 정구야 정구의 생일을 축하하러 원하시는 모든 분들 됐다 됐다 아 왜 안 돼 정구야 정구 알람이야 정구야 우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10초만 더 들려야 돼 10초만 더 들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때요 숫자가 올라가고 빨리 기다려야 돼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 오세요 와우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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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오세요 헬로 헬로 들어와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립시다 네 환영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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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정원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댄시 오늘 저희는 이렇게 브이앱으로 트레저 메이커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예 사연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모이게 된 걸까요? 오늘은 바로 박정원의 생일이죠 오 오 생일 축하합니다 오 오 생일 축하합니다 오 오 사랑하는 환영 오 오 생일 축하합니다 와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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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하네요 위험해 지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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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네 형 형 주인공 가만히 계세요 준규 형 잘한다! 준규 형 멋있다! 핑크... 소원 빌려! 박정우 씨 소원을 빌고 촛불을 몰아주세요! 소원 빌려! 소원 소원!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해도 돼! 알려드려도 돼! 마음속으로! 핑크 소원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조용히! 가슴 속 깊은 소리가 우러나오는 소원들! 이렇게 짱! 진규 형! 진규 형!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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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조용아! 이거 뭐야? 한 번에 큰 건 처음 아니에요? 한 번에 이렇게 다 큰 거? 한 번에 이렇게 다 큰 거? 한 번에 정우 형? 우리 다 한 번씩 남겨둔 너도 기억 못 해? 나도 나도 기억 못 해! 너도 기억 못 해? 너도 기억 못 해? 너도 기억 못 해? 자 여러분! 저희가 두 번째 싱글 앨범으로 컴백한 후 예! 처음 아시는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브이 앱이에요! 정우 씨의 소감 들어봐 좀! 렛츠 고! 정우 씨! 정우 씨! 정우 씨! 또 저희가 여러분들을 자주 뵐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굳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모든 트레이자 메이커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무대.. 멋진 모습과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멤버들 각자 컴백하고 활동하는 소감 아시길 바라고 하세요! 아시길 바라고 하세요! 렛츠 기릿! 숫자 한 번 더 까먹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이제 이번 챕터 뭐였지 왜 이러고 수고!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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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컴백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복을 그리고 활동하고요 맞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상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BLT 보호히 들어와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해 위험해 위험해 지금 위험해 이렇게 안 나와요 괜찮은 줄 알았잖아 어떻게든 또 또 또 또 또 또 재영이가 할만 있대 우리 재학수 지금 재학수입니다 이제 이번 보위 활동 때도 그랬지만 사랑해 앨범도 뭔가 제가 느끼기에 저희 멤버들끼리 더 뭔가 돈독해지고 친해지는 그런 활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스! 그렇습니다 맞아 맞아 너무 돈독해질 게 있나요? 왜? 왜 이렇게? 너 느낌이 나네 그렇다고 많이 다닫는 거죠 많이 다닫는 거죠 우리가 또 오늘도 했지만 뭐 라디오라든가 얘는 더 트레이저 매니꺼분들 만나기 위해 많은 많이 많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활동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직 못 보여드린 게 많아요 기대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이제 정우 생일을 우선 정우 생일을 또 만들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좋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네 한창 오늘 밤도 네 아 맞네 아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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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우리 한번 예의를 하고자 우리 정우의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게요 예예예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뭘 정원아 근데 이게 뭐야 오늘 정우 형의 생일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예스 정우가 우리 핸드폰 케이스 평소에 투명 색깔 알잖아요 정우 핸드폰인데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정우를 위해서 그 투명 색깔 케이스를 커스텀에 심는 거죠 예스 기립 하나 세상에서 하나뿐인 하나 세븐 폰 세븐 폰 핸드폰 케이스를 오늘 우리가 트레저만의 색깔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좋은데요 그 마음에 다 담아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 팀으로 나눠서 한 팀당 한 개씩 네 개를 만드는 거 아홉시 진짜? 좋아요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각 케이스마다 특징을 살려가지고 이름도 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점 합니다 담아 볼까요? 네 렛츠 고! 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3 3 3 2 아니 근데 정우가 나가서 소통을 해야 하니까 3 3 3 2 3 3 3 2 3 3 2 오케이 3 3 3 3 2 3 3 2 네 시오 루토가 이렇게 들어간 거 괜찮아요? 네 오케이 됐어 됐어! 정우 나가 소통을 해주세요 저는 소통을 안 해주세요 소통을 해주세요 왜? 소통을 해주세요 진짜 준비가 너무 있으냐 이걸 쓸 수 없잖아 그래요? 이걸 쓸 수 없잖아 이걸 쓸 수 없잖아 정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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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우야 세 정우가 세상에 정우가 세상에 정우가 세상에 정우가 세상에 정우가 세상에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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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생겼어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예 예 저희 사랑이 한 소절 불러주세요 사랑이 하는 소절이 뭐요? 너 없이 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내가 바보 같아 보이겠지 야 오늘 아이디어야! 와 이거만 지금 형이 자리가 안 되게 그런 느낌 박펭수 정우 표정 해줘 박펭수? 박펭수! 아니 그러니까 너는 펭수고 너가 정우 표정을 해줘 근데 정우야 잠시만 확인해봐 지금 뭐야 지금 무슨 일이야? 하트가 천만을 돌파했습니다 정우야 천만의 기념 당신의 힘을 보여줘 어 당신의 힘을 보여줘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세 당신의 힘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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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멋지나? 예 예 예 멤버들에게 가장 받고싶은 선물? 우리 안 해놨어 이거 안 해놨어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정환이랑 재혁이 형이랑 마시오 형이랑 아사이 형이랑 생일선물 돈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일선물 받았습니다 진짜야 진짜야 그 시호 형이 우리였습니다 생일 생일 멘트 영상이 그때가 아마 마라톤 하러 가고 나서 그 뒤에 밥을 먹고 옆에 있던 오락씨를 탔는데 펀치 내기를 했었는데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사이 형이 찍었어요? 아사이 형이 찍고 있었는데 그걸 치고 나서 다시 얼굴에 맞아서 덕분건 저먹은 게 1등 했어요 점수는 1등이었어요 진짜? 1등 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번 때린 거잖아요 두벅으로 때리고 얼굴하면 더 때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봐봐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얼굴하면 더 때리면 두벅 나오지 제일 먼저 생일 축하해 준 사람 누구예요? 제일 먼저 생일 축하해 준 사람이 나야 나야 내가 바로 보냈어 누구야? 아니 누군데 아니 어제 재혁이 형이랑 아사이 형이 숙소에 와가지고 저희 숙소에 와서 직접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마시 형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훈이 형도 해가지고 이렇게 생일 축하하셨습니다 이겼다 오늘 미역국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먹었어요? 오늘 편의점 가서 간편 미역국 그거 해가지고 전자리에 돌려서 먹었습니다 암 아프게 왜 그래? 암 아프게 왜 그래? 암 아프게 왜 그래? 원래 안 먹으려 했는데 안 먹으려 했는데 이게 밥을 이렇게 먹으려다 보니까 편의점을 갔는데 미역국이 생랬어가지고 미역국 먹었습니다 네 오늘 해 주자 이 자리가 되게 부담수있네 그린 라이트 쌍 파트 불러주세요 오케이 렛츠기릿 그렇습니다 네 잘 먹었어 빈기 필름이 안 되잖아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지금 두 개가 아니잖아 똑같이 정우형 네 어디가 제일 긴대죠 네? 하나 마나 이렇게 둘, 셋, 셋, 둘인가? 네! 여긴 둘 둘, 토 마시오 아니 우리가 확실히 강력하게 돼 왜냐면 아름다운 거 있잖아 민지아 복지우고 우리의 돌가물이 우리의 돌가물이 신기하긴 하냐고 4창은 좁게 돼 아 어렵네 위치스 저는 현석이 형 팀? 우리 현석이 형 팀 원래 이런 거 막 만들 때 항상 잘 만들어서 기대되는 거 같아요 이거 저 한 달 동안 끼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네 제가 끼꺼기 때문에 한 달이 아니라 평생 끼워야지 네 평생 끼꺼기 때문에 잘 만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어 알았죠? 걱정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마 정환이 5명 정환이 5살 정환이 5살 정환이 5살 정환이 5살 5명은 감당이 안 돼요 정환이 5살 형 이거 뭐예요? 형 이거 뭐예요? 형 이거 뭐예요? 반응이 돼요 형 이거 뭐예요? 형 이거 뭐예요? 네 에이 데뷔 날 왜 울었냐고요? 데뷔 날 먼저 처음에 데뷔 날 그 뮤비를 보고 한석이 형이 먼저 울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안 울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황 터져가지고 한석이 형을 보고 울었던 거 같아요 저 원래 제가 원래 좀 옆에 사람이 울면 울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때 정우 있는 거 보고 또 마음을 가져가지고 우리 정우 강의 키우려고 약속했는데 우리 정우 있는 거 보고 또 하는 소리 어디? 정우, 현석이 형 랩 파트 해달라고 정우야 형 랩 파트 좀 부탁해 내가? 영어로 있었어요 잠깐의 물씨가 터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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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의 물씨가 퍼져 플랜 절대로 벗어나지만 플랜 난 꿈피가 터진 내 감정에 백퍼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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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 여기까지 아, 웃겨! 어떻게 해? 제가 좋아하는 라면은요 저 삼양 라면이랑 안성 당면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우하고 라면 파질 수 없지 Dec businesses 라면 악착 그냥 뭐 어떻게 영상 뜨면 한 번씩 보는 거에요? 옛날에 이태원 클래스 봤었어요 정우가 정우가 GTO 클래스 봤어요 나 이태원 클래스 봤어요 성대모사 하나 하자, 정우야 성대모사요? 항상 나는, 나는 잠시만요 정우 할 수 있어? 아니? 아니? 그게 그런가? 나는 자, 다음 정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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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정우는 해피? 정우는 해피 자 잘하겠네요 그렇네요 부끄러워 가마다 이경이 1시 땜어 이마 물 먹는 하마다 아, 미안 왜 이러냐 진짜 가지가지 한다 정말 정우는 해피 너무 안 고지는 경우 뭐야? 가끔은 뭐야 왜? 일본어로 사랑을 해주세요 네? 아이시테루 덩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 다른 방법으로 아이시테루 감사해요 다 저 감사해요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네 아이시테네 아이시테루냐 이야 아이츠뚠 아이스토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 뭐예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 뭐예요? 노톤보리 비엘티 저는 사랑이 많이 듣습니다 말고요 말고요? 비엘티어 말고요 보이요 말고요 사랑스러워 여기서 추천드려야지 팬분들 좋아하시는 비디오도 네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되게 약간 부담스럽네 정우야 오준규 아니면 오짐은? 오준규, 오짐은 어떡하냐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정우야 너 고민 안 하셔서 할 수 있어 오짐은 오준규 준규 5명이면 진짜 일상생활 정우야 5명 중적으로 생각해봐 형은 약간 이성적이잖아 약간 오준규는 힘들어요 약간 살짝 약간 쏘기 때문에 오준규는 힘들어 약간 이렇게 총을 쏘기 때문에 막 오진규는 살짝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래유 괜찮아요 나 씨 정우야 네 집정우 힘내려줘 집정우 집정우? 어 너 할 수 있어 했어? 했어요 오케이 아닌데 나 여기 김프 스티커가 있어도 돼 나 여기 김프 스티커가 있어도 돼 네 네 네 네 오 오 오 오 오 오 박정은 씨 사랑을 했다 랩 해주세요 사랑을 했다요? 카메라를 안 보이려고 다 버린다 에이 괜찮지만은 나도 이 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디에 남은 내일이 없다는 건 하이 아프긴 해도 더 그렇음 상처가 더 나니까 예 예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나는 걸로 됐으게 해 아예 아예 그렇습니다 은혜요 은혜요 우리의 기업도 모든 게요 너무 잘 왜 안 붙잖아요 요즘 하는 게임 뭐 있어요? 요즘 하는 게임이요? 예 저 이 이거 말해도 되나? 게임 이름? 말해도 돼요? 말해 말해 저 포트나이트요 포트나이트 그렇지 인정 저 마쇼 형이랑 맨날 스툰에서 또 있잖아 그렇지요 또 있잖아 그 다음에 자면서 대난투 그렇지 대난투에도? 네 당연하죠 카메라에 링크 세 번 해주세요 카메라에 링크 세 번이요?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세요 왜 그러시는 거죠? 조그만의 아버지예요 자 세 번 제가 링크를 잘 맺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 저희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다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저희 거의 다 만들었어요 저희 다 만들었어요 기대할게요 박주영가 좋아하는 멤버 안 하죠 어? 박주영가 좋아하는 멤버 안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멤버들이 저에게 쓴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 다 누군지 맞춰볼게요 절대 그런지는 어떨까요? 집정우 가나? 집정우 보여주나? 집구상품 보여주나? 집구상품 보여주나?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자 아 아니 아니 요즘 많은 활동으로 엄청 바쁜 일과를 보내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잖아 그 시간 속에서도 정말 행복하고 배울 것도 많고 아름다운 시간이니까 힘들어도 우리 정우 항상 힘내고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도와줄 테니 힘내 또한 우리 트레저도 앞으로 더 승승잡고 하며 건강한 트레저가 되길 기도하며 남은 모든 활동 앞으로 살 활동들 파이팅 박수 멋있다 예단님 누구냐 너 박수야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도와줄 테니 네 소리 소문 우리 중에서 소리 소문이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재혁이 형 아니고 소리 소문 형 의외로 나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중규가 내일 중규가 여기 초록창에서 쳐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아니야 사람들이 정통받는 거 없어서 야 현석이 형? 맞습니까? 맞다 아니요 땡 나 아니야 그렇게 오래만 하면 돼 이제 진짜 맞출게요 오케이 오케이 소리 소문 아니 이거 도영이 형이다 나야 아니 누구겠어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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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춰봐 내가 불러와봐 나 이 자야 정우야 맞춰볼게 맞춰봐 중규 형 땡 누구겠어 정우 아니 아니 소리 소문 없이 누가 누군데 아니 D D D 아니 D 누구였어 누구 저기 있잖아 그러니까 도영이 형 아니 D D 예담이 형 빠르게 위로해서 분발했습니다 누굽니까 너 맞아? 아니 맞잖아 맞다니까 도영이 형 도영이 형 감사합니다 도영이 형 감사합니다 도영이를 말한 거였어 도영이 소리 소문 없이 나 토끼 말한 거였어 나도 도영이 형 말한 거였어 나도 자 다음 거 외워볼게요 네 백보대 백보대 네 오디오비만대 자 상당히 정우야 항상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우리 할 수 있다 화이팅 성의 없다 진짜 성의 없다 근데 나 사실 나 사실 성의 없다라니 성의 없으니까 자기가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죠 진짜 성의 없다 진짜 성의 없다 진짜 성의 없다 진짜 재혁아 맞춰주세요 네 네 어 재혁이 형 네 아 이제 보이네 진짜? 네 네 설마 파티 안 돼 맞아요 안 돼 그렇지 진짜 아니에요 제 형이 형 제가 진짜 카운을 저 쓰여야 될 타이밍이 카운을 써야 돼가지고 네 들어가십시오 제가 다음 거 일어날게요 근데 제가 뭐 메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써도 됐잖아요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자스트리 오케이 자스트리 레츠고 와 레전드 생일 축하한다 자 야 레전드다 이거 올레카메라 레전드 이거 올레카메라 아니야? 감정이 없는 그 아사히 형 잠시만 잠시만 이거 전께 재혁이 형이 아니라 아사히 형이라는데요 재혁이 형이 뭐야? 재혁이 형이 뭐야? 재혁이 형이 뭐야? 재혁이 형이 뭐야? 재혁이 형이 뭐해? 재혁이 형 뭐해? 재혁이 형 컴담 아니 혼란은 안 돼 아니 아까 뭐라고 하냐 너가 하자마자 재혁이 나한테 손이 없네 이만한 다음에 형 줘요 아니 혼란을 줘 뭐야 컴담 컴담이 안 돼 아무튼 진행합시다 아니 없어? 자 다음 면에서 넘어갈게요 아사히 형이 아사히 형이 어때요? 가위? 가위? 항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번은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네 이렇게 하고 하트 두 개를 붙여놔 저거 누구 형 누구 또 누구 삐지겠어 너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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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지겠어 정환이 삐지겠어? 잉? 생일 축하한다 하트 잉? 이거 루토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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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성 있어 신비성 있어 신비성 있어 약간 자기들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쓴다 맞아 준규 형 준규 형 누구야 왜 기쁘다 기쁘다 이게 너무 커져 기쁘다 예납이 형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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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누구야? 마쇼 형은 아니야 아니 이게 재혁이 아니야 어? 아 우선이 형 재혁이 형 맞네 아닙니다 오 지훈이 형이다 지훈이 형 맞습니다 재혁이 형 좋겠지 하트 붙이지 않았는데 어? 심플 그래서 아까 형이 신분 편한다고 그렇네요 좋습니다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예 테이프가 테이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테이프 있었는데 테이프 있었는데 테이프 있었는데 테이프 테이프 다시 테이프 이건 진짜 누군지 알겠다 그래 트레저의 목소리 정우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서바이벌부터 지훈까지 너무너무 대견하게 자라줘서 너에게 너무 고맙고 항상 자랑스럽다잉 항상 형들의 웃음이 되어줘서 고맙고 형 동생과 함께 차근차근 오래 걸어나가자 정우 낳아주신 정우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행복하십시오 이거 현석이 형 이거 현석이 형 너무 나은가? 아 이거 씩을 쓰는 줄 알았지 이거 무조건 현석이 형이에요 아 그럼? 네 알다간 말은 현실에서 하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난감해 현실에서도 하지 당연히 네 그 그 다인이 너무 현석이 형이었어요 다인 다인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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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다음 거 가볼게요 이거는 답을 알려줬는데요? 어? 정우야 오늘의 정우도 화이팅하고 있겠지? 오늘 생일 너무 축하하고 항상 트레저를 환하게 웃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다들 너의 텐션을 믿고 하루를 달린단다 항상 화이팅하고 옆에 김준규가 있으니 걱정 마요 아무튼 오늘 생일 너무 축하하고 사랑해 야 왜 그래? 아니 이거 답을 줘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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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누군지 모르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옆에 김준규가 있으니 걱정 마요 옆에 김준규가 있으니 걱정 마요 아니야 헤이크를 수도 있네 헤이크를 수도 있네 헤이크를 수도 있어 아니야 이거 무조건 준규 형이에요 준규가 원래 이런 거 좋아해 약간 이런 감수하이고 나의 여행 네 맞아요 준규 형 맞아요 이름을 쓰면 안 되는구나 자기가 알지 못하겠지 누군지 못하겠지 맞아 옆에 김준규가 있으니 걱정 마요 걱정 마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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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 부탁인데 어 뱅뱅뱅 춤 보고 싶은데 아 맞다 좋아 아 오늘 그 공연 소리 안무 빰바밋아 españ督 ис 말하는지 제니랑 금들고싶고 тор commer지 금들고싶고 고맙고싶고 그거는 다 같이 고맙고싶고 보금창하고싶고 그래야지 after we'll have a dance 모두 다같이 쫄까진 것처럼 채잠깃매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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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영상을 봐야 되는데 뱅뱅뱅 뱅뱅뱅 정우야 오늘 너의 생일을 마무리해서 내가 올릴게 그러면 뱅뱅뱅 근데 정우가 뱅뱅뱅 슛을 입어 하트가 선천만들 정우가 뱅뱅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이 뭔지 이해를 하게 하는 개그맨 정우 아 이거 누군지 알겠다 노래하면 대스타가 되는 가수 정우 누구지 알겠다 형에게 다가가주는 귀여운 정우 다 좋아한다 사람도 내 생각하면 좋은 하루 보내요 이거 유시 형 그렇지 누가 봐도 이거 이거 당전이 아니면 누가 봐도 유시 형 내가 보인하고 끌게요 아니면 제가 끌게요 책임지고 아 그런가요? 맞았다 그 마지막에 그거 정우 모닝컬 그거 따라 하시는 분 오늘 하루도 재생일을 일자리에 보내요 하이하이 정우가 이기분 오늘 하루도 재생일을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와 탑라인을 써네 탑라인 고맙습니다 다음 거 해볼게요 정우야 항상 형을 챙겨줘서 고맙다 너의 그 작은 배여가 너무 힘이 되고 고맙다 생일선물은 없다 장난이고 말만 해 진짜 사줌 진짜 사줌 윤재혁 재혁이야 난 재혁이 거 윤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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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혁이 형? 재혁이 형 진짜 사줌 이런 거 약간 재혁이 밖에 안 써 진짜 진짜 땡땡 진짜 막 진짜 안 할게요 진짜 안 할게요 입이 버려지 진짜 재혁이 맞죠? 맞습니다 다 너무 근데 이게 편지에 그 멤버들의 그 특징이 있다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우 형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쌓아봅시다 우리 정우 형 정완이 형 정완이 아니 근데 제가 몰랐어요 다 자기 거에 7일 되세요 너무 귀엽다 이게 트레저지 2 2 항상 물어봐요 시즌 2 계속 물어보시다가 너 때문에 팬사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야 너 오늘이 생일이라며 생일 축하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 힘들 때 나한테 말하고 알지? 생일 축하하고 맛있게 말하냐 생일 축하하고 맛있게 말하냐 잠깐 맞아 이거? 아 이거 루토일 거 같아요 루토 맞습니다 아 정우야 쇼치있게 다 잘한다 저희 형은 잘 맞춰요 잘한다 진짜 나 그때 하루 더 흘러 이런 거 지키는 게 얘가 하루 더 하루 더 하루 더 다음 거 와봐 와봐 정우야 생일 축하해 힘든 티 잘 안 내고 항상 밝은 모습 참 되게 앞으로도 활동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백 년 동안 보자 사랑해 이거 마시고요 나 어제 마시는데 땡이란 하나 알려줬어 땡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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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는 거 아니에요 예상에서 예담이다 예담이다 예담이네 예담이 사실 내가 어제 예담이었는데 백 년이란 하나 알려줬어 감사합니다 예담 수고하셨구나 왜 마시는 줄 알았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마지막 마시고요 거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우야 생축 정우가 항상 형들한테 잘해주는 모습 너무 귀엽고 고맙다 이 앞으로도 그런 정우만 보여줘 사랑해 이 마시고요 어 이거 진짜 마시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예 맞습니다 아이고야 사실 내가 어제 저거 알려줬어 형들한테 다 내려온 말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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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편지에 멤버들의 특징이 있네요 네 티가 나네 자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저는 거의 다 다 했어 다 했어요 완성했어요 한참 됐어 근데 저희 둘 팀이죠? 우리 팀이 있어요 아 제가? 저 중립 중립 오케이 여러분들 다 얼마 정도 하셨어요? 완성했어요 완성했어요 기대해봐요 진짜요 다 했어요 다? 네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안 돼요 여기 비행기 만들고 있어요 비행기 라이트 형들 피규어 라이트 형들 UFO에요 무슨 피규어 라이트 형들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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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꽤 흘러 는데요 네 네 네 이제 다들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다가왔어요 예 예 네 드디어 저희가 정오를 위한 마음을 아주 가득 꾹꾹 담아서 만든 휴대폰 케이스 완성을 시켜봤는데요 아하 각 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각대 설명해 주실까요? 오케이 와 각자 그러면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우리한테 저희 팀에서 할까요? 아 네 그러죠 뭐 그럴까요? 참은 것 같아서 네 네 그럽시다 그러면은 다음에 저희 팀하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되는 대로 잘해주세요 저분이 아직 기대가 많은 일이네요 네 네 많이 주시고 끼고 다녀야 돼요 네 1개월 동안은 하나요? 한 달이래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이걸 해야 된다니 아니 지금 우리 잘 만들겠다 진짜 잘하는 게 없는데 컴퓨니티가 이 시간이 너무 잘한다 11월이래 한 달이래 네 한 달이 돼요? 네 12월 딱 뒤로 와서 자 이거입니다 야 멋있다 뭐야 멋있다 저희 케이스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케이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짜자잔 네 케이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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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이게 저희 말에 또 그 도영이 도영이 옷도 너무 이쁘네 도영이 옷도 너무 이쁘네 네 좋다 저거 이게 저희 말에 특별한 게 있거든요 이게 뒤로 이제 이걸 찢어가지고 뒤에다가 테이프로 붙였어요 이렇게 사랑이 하고 이렇게 노을 오 정환이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사진 안에 넣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밖에다 붙이면 맞아요 이게 핸드폰을 잡았을 때 그 그림감이 좀 오 안쪽에서 조명이 좋다고 조명이 좋아요 빠지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0807 저희 데뷔 날짜가 있고 네 뭐야 그리고 이거 거기 앞에 이제 트레이저 이거는 이제 도영이 형이 계획하고 이제 실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웃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잘했는데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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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어 많은 디테일이 있어 사랑이 있어 대박이다 잘했네요 성향이 지고 있어요 여기 바로 뮤비티의 파도 네 파도 그 느낌인데 틀려오면 틀어져요 이런 느낌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누구 거지? 아 근데 뒤에 보면 정우 정우의 핸드폰이구나 초코옵다 네 그런 느낌으로 한 번 디테일 상의가 네 맞아요 이제 이제 Q 케이스 오케이 왜냐하면 이제 2초 저희의 폰캐스트 이름은요 정우야 사랑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방금 설명해드렸듯이 이제 사랑해 주시기 지난 저희 활동과 정우의 모습 이 댄서가 합쳐져 있는 네 네 그러면 정우가 이제 앞으로도 저희의 이 데뷔 때를 수확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끼워서 보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 스티커도 이 스티커도 같이 넣으면 이제? 네 딱 이 케이스를 끼잖아요 딱 맞네요 너무 맞네요 너무 예쁜데? 괜찮네요 괜찮으시죠?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거다 이거다 이거 정혁이 옷도 예뻐요 정혁이 옷도 예뻐요 정혁이 옷도 예뻐요 내가 말했지 정혁이 잘 힘들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순위는 첫 장을 다 보고 이거는 처음에 놓고 시작하면 어때요? 처음에 놓고 시작하면 뒤에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례야? 응 그런데 현재 1등이요 네 지금 1등이요 도영아 역시 김도영 역시 김도영 1등입니다 다 줬어 다 줬어 빡빡빡빡 준비해야 될까 준비가 설명해줄 거야 예예 예예 예 예 자 하트가 아 앗자마자 4천만 4천만 고 정호야 뭐야 정호야 감사합니다 9천만 4천만 떨어졌다 이거 아 너무 아äv dot 똑같애 떨어졌어 4천만? 4천만 댄스 4천만 댄스 렛츠고, 4천만 대 4천만, 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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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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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오케이 네 네 사랑해 줘 우리 죽게 설명할게요 죽게 설명할게요 죽게 설명할게요 자, 다음 팀 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친구 캠프 정수 정수 괜찮네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에 010 여기 도난 방지 여기에 네임펜으로 적으라고 분실방지 분실을 하지 말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비워놨고요 여기에다가 네임펜으로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뒤에 부적같이 이렇게 좀 약간 알록달록하게 네, 여러분 이제 우리 현석이 형과 요시의 중간중간에 있는 이 디테일 그리고 사이드도 놓치면 안 돼요 네, 사이드에 핸드폰이라고 거의 현석이 형, 요시의 이런 디테일적인 면을 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가져보세요 심플하고 가지고 다니기 쉽고 난데지고 맞아요 저희는 편의성을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캐릭터랑 제 얼굴을 이렇게 융합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번드를 좀 더 가사점으로 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형석이 형 아이디어예요 좋아, 염씨와 저희 셋의 아이디어로 케이스 이름이 뭔가요?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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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우리 이쁜 정수 이쁜 정수 케이스? 이거 재밌는데 웃기는 정우야 아니, 이건 내 이름이 없어 정우야 별로? 골랐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왜 그러세요 이름도 안 적을 때 아직 정우야,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가 이걸 한둘 동안 쓰고 다룰 거야 정우야, 이건 이름이 없어 왜냐? 그냥 너 자체로 어 박종호의 뼈 박종호의 뼈 이런 것처럼 그냥 박종호의 폰케이스 이런 모습 왜 우리 걸 안 껴줘요? 아, 깨실게요 깨실게요 아니, 깨실게요 정당하게 하세요 정당하게 정당하게 할게요 정당하게 할게요 아, 이거 끼고 깨는 게 아니, 끼고 깨는 게 너무 깜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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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여기다가 숫자 이렇게 깜짝아 괜찮네 괜찮네, 형 괜찮네, 형 이거 좋았네 정당하게 해 정당하게 해 깜짝아 네, 이렇게 두 번째 팀까지 한번 봐봤는데요 괜찮을까요 다음 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다음 팀은 다음 팀은 리액션 아니, 다음 팀도 보고 일단 봐야 돼, 유시아 일단 봐야 돼 자, 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팀 네 누굽니까? 아, 우리 아, 마시온 님이 아직도 좀 다 못하시는데 아, 네 저희가 오케이 네 우와 뭐야 레츠기릿 아, 이기고 뭐야, 뭐야 심상치 않은데요 뭐야, 이거 콩산이야, 콩산이야 즐거웠다 즐거웠다 사실 이런 게 멋이거든요 알까, 알까, 알까 알까 제가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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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만든 거는 지윤이 형과 사이가 만들었습니다 귀여워 일단 이 폼케이스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름은 하나, 둘, 셋 으아, 깜짝아 케이스예요 네 이름, 이름 좋아요 아, 이름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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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축, 얼렁, 뚱땅이 딱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짜증나 이렇게 다섯 개,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인형, 귀여운 인형 그리고 안에 펭수인데 약간 커섬을 살짝 해주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죠 퍼펙트 퍼펙트 에스티 야, 이 스티커 단과가 뭐야 이거, 근데 이거를 단 이유는 뭐죠? 이게 왜 다르겠어요? 한 번, 의도를 맞춰보세요 자동차 화려함 그럼요 이것을 하셨군요 이런 거의 효과 이름이 으 깜짝하잖아요 으 깜짝이야 이걸 보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래서 으 깜짝이야 그럼요 그리고 트레저 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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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시시를 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플렉스 플렉스 카메라가 어떻게 찍어요 카메라가 어떻게 찍어요 카메라 렌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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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하는 걸 방지하는 방지 패드 사진을 어떻게 찍습니까? 제 주변에 카메라 렌즈 찍어서 사진 못 찍는 거예요 사진 사진 안 찍어도 된다 그래서 편하게 사진 아, 열리네요 아, 열리네요 아, 열리네 이렇게 아, 열리네 이렇게 털어뜨렸을 때 열고, 찍고, 닫히고 이렇게 아, 네 이거 아 귀찮아, 셀카 벌렛은지 얘를 왜 여기 있습니까? 얘요? 얘를 왜 여기 있어요? 얘 왜 여기 있어요? 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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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봐라 멀리 보고 길게 봐라 멀리 길게 보아라 예스 진짜 멋있네요 한번 껴볼게요 그러면 쿨 쿨 쿨 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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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룩스 룩스 있어? 그럼요 형, 룩스 내일 당연하죠 야 잠깐만 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폰을 들고 다니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이거 주머니 어떻게 끕니까? 보여주세요 주머니? 여기 손이 되게... 주머니 저게 뭐야? 저번에 저번에 주머니? 그게 뭐야? 아니 포켓이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 저게 뭐야?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를 패션으로 승화시켜라 이런거지 와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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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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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게 제가 이래서 안 꼈어요 사실 여러분들 다 진정하세요 다 지분해주시지 마세요 지분해주시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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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주 사고란 선택끼리 그게 아주 사고란 선택끼리 전혀 견제가 되는 편이에요 두 가지랑 아니야 혹시 몰라 우리 안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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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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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정리 중인 모습이 못할 거 같은데요 맞은 걸 갖고 있어요 별로 없게 보이지만 그 전팀이 이기는 많습니다 오케이 전팀이 너무 화려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말씀해주세요 네 설명해주세요 일단 성 케이스 이름부터 네 정우야 울지마 정우야 울지마 정우야 울지마 왜냐 시작할게요 네 네 직접 너무 가까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직접 없겠어요 근데 이게 겨우가 심플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흐미지 않았습니다 진짜 진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흥미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심플해 얼마나 심플해 정말 심플해 정말 심플해 네 5, 6, 6, 6, 8, 9, 10개가 있어요 네 quem HP 10개가 있는데요 저분과 T2L자 12분중에 10번째라서 무대에 졸깃에 Jadi 우리 이름 몰랐습니다 I love you 오케이 이번는 나랑 눈Mr.Hop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는 basis 저 이름이랑요 또 이름 이렇게 마실 때 가운데 decides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고맙습니다 안 붙었습니다 이거 왜 안 붙어요? 이거는 이제 각을 잘... 그냥 이렇게 해서 드라 그쵸? 제가 각을 잘 맞추기 때문에 저한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냥 주셔야 돼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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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오마이갓 다르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렇게 되십니다 오케이 마지막 팀까지 한번 봤어요 수고 정훈 씨 어때요? 제 마음이... 일단 다 4개를 한번 볼게요 1위 5입니다 드릴게요 여기로 정훈이 이거 뭐야 압도 되긴 하다 우리가 정훈이 진짜 피규어야 피규어야 정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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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용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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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이 잘 생각해라 정훈이 진짜 잘 생각해 진짜 잘 생각해 뭔가 어쨌든 정훈한테 말을 들었다면 정훈이 한 달이나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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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샤워할 때 갖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스키가 다 떼집니다 네 스키 차가지고 스키 차가지고 우리는 아무 말 안 할게 저는 우리도 아무거나 대신 할 수 있는데 소폰을 많이 안 사용하게 되네 그럼요 일단 넷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예쁘고 정말 화려한데 제가 끼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고려드리고 이걸 제가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은 선택이에요 정훈 씨 나 내 것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정말 웃긴 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장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끼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정훈 씨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네 세 개 중에 고르자면 저는 잠깐만 딱 한 개만 더 빼고 한 개만 더 빼고 한 개만 더 빼고 그러니까 우리랑 꼴찌한 손이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이 두 개가 사실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내드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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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 사진이 있어서 아 네 저거 일단 죄송하고요 나 누워 나 누워 그렇게 편하게 있어 편하게 둘 중에 편하게 앉아있습니다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편하게 앉아있습니다 1등 팀은요 정수 팀입니다 정우 우와 우리 거야? 네 정수 팀 아 근데 정안이가 이름 지고 좀 있긴 해요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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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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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받는 거 이렇게 빨리 빨리 전화해 전화 전화 여보세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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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할 때 정수 셀카 찍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 이렇게 정수가 있어 정우야 정우야 정수가 진수였네요 네 그래서 저는 1등 팀은 정수 팀으로 정우야 뭘 좀 안 좋으세요 좋아 이 센스처럼 이 센스처럼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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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일단 이 팀이 되게 하려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들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들어줘 다른 거 3 3 2 축하드려요 네 맞다 맞다니까 좋으시겠다 패진이세요? 아니야 너의 기후에 맞춰 이걸 봐 너의 기후에 맞춰 이걸 봐 물이 아니겠구나 물이 아니겠구나 인정 맞다니까 이게 자 그럼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알겠어요 누가 그럴 거 같아 옮겨주세요 자 다 나오네요 좋아요 오케이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셋 둘 셋 자 좋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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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여기 우리 이거는 이렇게 끼고 나았으면 이건 진짜 못 끼고 다녀요 이거 호신용 이거는 나 이거 하나 만들었어 진짜 이거는 우선은 자리로 가야 돼요 네 인사를 드려야 돼요 인사를 네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나와봐 깜짝아 케이스 으 으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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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이지? 어? 사이 언제 수용기 들렀어? 괜찮고 박다 자 체즈 메이커 여러분들 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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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없을 것 같네 뭐야 뭐야 저 오늘 오늘 어땠어요? 저 오늘 멤버들이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줘서 또 오래된 저 케이스를 벗어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행이네 그래서 다행인데 더 하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트레이저 웨이컨 여러분들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피할 일이 많지만 그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소중하네요 저희 두 번째 앨범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그럼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레이저 웨이컨 여러분들께 다음에 또 만나요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합시다 네 하나 둘 셋 학생들에게 고마워요 다들 호흡한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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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